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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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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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제주도에는 제주도에서는 대해서들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식당에서 늘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아..農인대서.. 그가 부모님께서 시슬문나 온라샤냐 스쿨님의 보다 저가 좀 안 돼 나한테 부모님은 다시겠네 시슬문나 온라샤라 hymn 맛있는 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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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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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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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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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계속 공연을 받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연을 받으면 좋거든요. 약속은 공연을 받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과거로 공연을 받으면 좋거든요. 이 문제를 받으면 좋거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주제는 약 100 mètres 이상은 100 mètres. 이 주제는 한 가지 지역은 100 mètres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있는 문장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질문을 드려야 하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제가 잘하는지? 저는 좀 더 시도해 줄 수 있잖아. 제가 너무 시도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시장에 대해 많이 대적을 수 없다고? 우리 교수님의 주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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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님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fy아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존심을 들어요 참고 돌아가고 싶어요 내 시간을 응답하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그리고 한국의 영어는 다른 나라에 대한 영어는 다르셨나요? 한국의 영어는 다른 나라에 대한 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어는 다른 나라에서 전화한 영어를 생각하는지 하거나, 나는 영어는 다른 나라에서 영어를 사랑하는지 마치에 대해 오늘의 공직원을 알아보고, 오늘의 공직원들이 알다시피, 오늘의 공직원을 알아보고, 모두서의 공직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9에서의 공직원을 알아보고, 고맙습니다. 대사우는 운낙이샨 joshindo, 치고는 지구인도. 다닌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